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영국 북쪽에 위치한 도시 요크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맨체스터라는 곳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는 행정구역입니다 사실 한국인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곳은 아니죠 그렇다 해도 요크셔 지역에 가보면 중세시대 성벽과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잠깐의 중세 과거로 돌아간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현지인들에겐 인기가 높은 곳이죠 2001년 11월 18일 저녁 그날 요크셔의 어두운 거리를 홀로 걷던 한 남성에게 우연히 어떤 물건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건 덩그러니 놓여있는 대형 캐리어였어요 사실 이 캐리어는 이 장소에 몇 주째 그냥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냥 사람들도 누군가 잃어버리고 두고 왔구나 싶었고 찾으러 오겠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요 목격자 남성도 사실은 이 길을 오가면서 몇 번이나 이 가방을 본 적이 있고요 근데 그날은 유독 존재가 좀 거슬렸습니다 아니 가방을 왜 안 찾아가 그냥 여기 이렇게 대형 가방을 둔다고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남성은 캐리어를 열어보게 돼요 그러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웬 털뭉치였죠 뭐야 이게 싶어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레 그걸 걷어내는데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람 눈과 눈이 마주쳤다고요 그러니까 이 털뭉치가 머리에 붙어있던 머리카락이었던 거죠 너무 놀란 남성이 곧장 황급히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그 당시가 11월이었어요 그래서 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신은 굉장히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아무리 부검을 해도 신원이나 사망 원인 또는 어떤 유의미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죠 그나마 육안으로 파악이 가능했던 건 죽은이가 여성이고 또 나체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신 유기 상태가 굉장히 특이해요 양 손목이 다 묶여 있었고요 눈을 제외한 얼굴의 모든 부분이 테이프로 꽁꽁 싸며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테이프 모양도 독특합니다 일반 투명 테이프나 택배 테이프가 아니었고요 파란색 배경에 그래픽이 막 들어가 있는 디자인 테이프인 거예요 네 이건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죠 경찰은 이걸 추적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시신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졌고 끝내 이 피해자는 동양인 여성이다 라는 사실까지 밝혀졌어요 근데 이게 딱 여기까지였죠 도대체 그녀가 누구인지 신원을 알만한 유류품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또 시신이 워낙 부패한 탓에 여성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얼굴을 감싸고 있던 그 디자인 테이프에 완전 매달리게 돼요 끈질기게 출처를 조사해봤죠 그러다가 판매처를 결국 알아냈는데 이게 길버트와 조지라는 이름의 예술가들이 자기네 갤러리에서 한정적으로 판매했던 제품입니다 심지어 약 800개 정도만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테이프치고 많은 양은 아니죠 충분히 추적이 가능해 보여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이 테이프가 판매된 장소를 지도에서 좀 보면 요크셔와 한참 떨어진 남쪽의 런던 또 영국 남서부 도시인 코널 그리고 영국 북서쪽의 리버풀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과 다들 거리가 꽤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그 도시 가서 테이프 구매자들을 찾는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경찰의 수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자 첫 번째 사건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02년 3월입니다 이번엔 런던 동부에 있는 도시 도크랜드에 있는 한 민박집 벽장에서 한 그 시신이 발견됩니다 배관공사를 하고 있던 인부가 욕조 패널을 뜯어내게 되거든요 근데 벽 안쪽에 막 구더기랑 파리가 막 들끓고 있는 거예요 즉각 이게 보자마자 이거 보통일 아닌데 싶어서 불길했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수사관이 와서 벽을 뜯어본 결과 안에서 유기된 시신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 구더기와 파리가 막 들끓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양으로만 봤을 때도 이 시신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안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게 파악됐어요 게다가 뭐 부패도 너무 많이 진행돼서 악취가 고약했고요 그런데 특진이 이 시신 역시 눈을 제외한 얼굴의 모든 부분이 테이프로 꽁꽁 싸며져 있습니다 어? 이거 앞서 사건과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이 테이프는 어땠을까요? 음 여기서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벽 안에 있던 시신 테이프는 요크쇼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테이프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신을 유기한 형태는 매우 비슷합니다 곧장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일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하고 두 사건을 동일선상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그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된 장소 민박집이라고 했잖아요 아 그럼 여기가 어떤 곳이냐 여기는 임대료가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대학생들이 자주 찾던 곳이에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곳의 운영자는 31살의 한국인 김규수씨 이 사람에 대해 좀 알아보니까 지난 2000년, 2년 전이죠 어학연수차 영국에 왔었어요 그러다가 아예 여기에 눌러앉아서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박집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경찰은 즉각 그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했죠 근데 이 김규수씨는 아예 난 벽 속에 시신에 대해서는 난 전혀 모르는 일이다 라는 강경한 입장이에요 김규수 그는 주변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인, 이웃들 다들 뭐 아우 김씨 평소에 되게 친절하고 또 잘 웃고 다정하잖아 라고 입을 모았죠 세입자들과의 갈등도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용의자인데 뭔가 평판은 좋아 근데 이렇게 용의자를 추리기에 앞서 경찰은 우선 벽장 속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엄청 부패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단서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망 시기조차 파악하기 어려웠고요 하, 이걸 어쩌나 경찰이 고민하던 중에 생각의 회로를 살짝 바꾸게 되죠 누군가를 섭외하게 되는데 그게 다름 아닌 곤충학자입니다 벽장 속에서 발견된 파리들 그 파리가 어떤 종류인지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시신에 꼬이는 파리는요 사망 시기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곤충학자가 참여를 해서 어떤 파리였느냐 그럼 그 파리가 여기 어느 정도 됐느냐 막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 해당 시신은 사망하고 4개월 정도가 지났다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게 됐죠 자, 4개월 전이다 그렇다면 이게 시기적으로 요크셔에서 발견된 시신과 비슷한 때에 사망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시신의 인종이 나옵니다 동양인 여성이에요 동시에 그 첫 번째 요크셔 피해자 연령대를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더 연구를 해서 결국 그녀가 20대 초중반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도 얻게 됩니다 동양인, 젊은 여성들의 잇따른 죽음 근데 사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단서가 좀 적거든요 여전히 수사는 쉽지 않았죠 경찰은 고민에 빠졌고 어쩌나 싶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현장의 증거들을 샅샅이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목을 받은 건 요크셔에서 그 시신을 담고 있던 바로 대형 캐리어 특히나 캐리어의 제조사였습니다 알고보니 그 가방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더라고요 즉각 영국 경찰이 한국에 수사협조를 요청하게 되죠 그런데 또 이때쯤 마침 한국에서도 유럽에 갔다가 실종된 젊은 여성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21살의 진효정 씨 프랑스 유학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며칠간 영국으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뒤에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죠 자 영국 경찰은 그 진효정 씨가 혹시 요크셔 사건의 피해자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찰에 지문 정보를 요청했어요 자 그렇게 요크셔에서 발견된 첫 번째 시신에 아주 미세한 쪽지문이 남아있었거든요 그 쪽지문과 한국에서 가져온 정보 진효정 씨에 대한 정보를 대조하게 돼요 그 결과는 일치 참고로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증 등록할 때 열 손가락 지문을 모두 채취하잖아요 이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한 지문만 남아있었는데도 신혼대조가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첫 번째 신원이 밝혀졌고 곧이어 두 번째 시신의 신원도 밝혀지는데 지난 2001년 12월 영국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한국인 여성이 있더라고요 그녀의 이름은 송인혜 씨 송 씨는 지난 12월 7일 날 지휘인과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어 나 런던에 타워브릿지에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끝으로 연락이 투절됐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송 씨는 그 시신으로 발견된 장소 김규수의 민박집에 투숙하던 유학생이었습니다 경찰은 급하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송 씨의 부모와 시신의 DNA를 대조했고 그 결과는 일치합니다 정리하자면 두 구의 시신은 모두 한국인 여성 게다가 송인혜 씨는 김규수가 운영하는 민박집에 머물렀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피해자 진효정 씨의 경우는 아니에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더 추적을 했죠 그랬더니 이 김규수가 사실 영국 내에서 민박집을 두 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진 씨가 여행차 영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홀본이라는 도시에서 단기로 민박집에 투숙을 했는데 거기가 김규수가 운영하던 곳이었던 거예요 서둘러 경찰이 진 씨가 머물렀던 그 방에 가보는데 그곳은 이미 혈흔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장 상태로 봤을 때 진 씨는 이 민박집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이후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캐리어에 담긴 채 유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 씨와 송 씨 사이의 친분은 없었고 두 사람의 유일한 교집합은 김규수뿐이었죠 자 지금 이렇게 김 씨가 범인임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죠 먼저 진 씨의 그 시신을 감싸던 파란색 디자인 테이프 기억하시나요 알고 보니까 이것 또한 김 교수의 일본인 여자친구가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친구가 얼마 전에 일본에 다녀왔대요 근데 그 다녀온 사이에 테이프의 양이 현저히 줄어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게 돼요 또한 김 교수가 빌렸던 렌트 차량의 트렁크에서 혈흔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이 혈흔이 진 씨, 첫 번째 피해자가 머물렀던 그 민박집 방에서 나온 혈흔과도 일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말 빼박인 게 있는데 김 교수가 진효정 씨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기록까지 나와요 또 두 번째 피해자 송 씨, 송인혜 씨가 실종된 직후 김 교수가 돌연 캐나다로 출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피해자 송 씨의 신용카드를 소지했다는 점도 연이어 확인됐고요 와 이 사건? 이 정도 되니까 영국 경찰도 김 교수가 범인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김 교수는 어땠을까요? 아주 당당한 태도로 범죄를 부인합니다 경찰에 자진출도 했어요 그러면서 아 형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건 저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손님일 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영국 경찰 또한 쉽게 물러나진 않았죠 8명의 전문 수사팀을 꾸려요 그리고 한국에 파견을 해서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진술을 하나하나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계좌 거래 내역도 다 밝히고 정말 김 교수를 체포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치게 된 거죠 또 법의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진 씨와 송 씨의 얼굴을 테이프로 감싼 인물이 동일인이다 라는 결과를 얻기도 해요 이 두 종류의 테이프가 다르긴 했지만 이걸 어떻게 둘렀느냐 그 형태를 봤을 때 이건 분명 같은 사람이 한 거다 라는 결과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김 교수 측은 그래? 그럼 내가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 있어? 증거 없잖아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사실 이 테이프에서 김 교수의 지문이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게 더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김 교수 쪽은 좀 당당하게 난 아무 관련 없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김 교수는 저는 범인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 말 외에는 사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변호인을 통해서 한 거겠죠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검찰은 일단 그를 두 건의 살해 혐의로 기소하게 돼요 그리고 2003년 3월에 재판이 열렸죠 김 씨의 아주 강경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영국 법원은 죄가 성립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 그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됐죠 런던 법원은 김 교수가 자신의 민박집에 온 한국인 여성들을 이유 없이 살해했고 그러기 때문에 사회에 굉장히 악이 되고 위험이 되는 인물이기에 영원히 격리하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 이 선고가 이제 딱 나오게 되는데 김 교수가 이거를 듣고 있었죠 당연히 법정에 있으니까 근데 표정의 동요가 하나도 없이 굉장히 담담한 모습이었다는 후문이 전해집니다 그럼 이쯤 해서 살인의 동기가 뭐였을지 궁금합니다 왜 자기 민박집에 돈을 내고 온 투숙객을 죽인 걸까요? 여성들이라서? 수사 초기에는 그가 금품을 노리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봤어요 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쓰고 현금 인출하고 이런 정황들이 있으니까 이건 금품이 목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조사가 계속되면 될수록 어쩌면 김 교수가 그보다 더 악랄한 인간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범죄 전문가들이 추측한데 그 애의 살인은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닌 것 같다 보입니다 성적인 이유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피해자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사디스트적인 욕정을 추구한 것이 아닌가 라고 추정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것 같다 추정이다 라고만 말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게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김 교수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말 외에 입을 꿉닮고 있으니까 뭐 도저히 범행 동기를 끝까지 알아낼 수 없었던 겁니다 한국인 김 교수 그는 지금까지도 영국 감옥에 복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아요 때문에 진 씨와 송 씨의 가족들은 소중한 딸이 왜 낯선 타국에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어쩌면 범인이 입벙끗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여전히 무죄라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피해자 진효정 씨는 프랑스 리용 대학에서 불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삶을 살다가 잠시 방학을 맞아 영국 여행을 즐기러 갔다가 끔찍한 변을 당했던 거죠 또 다른 피해자인 송이네 씨는 런던에 있는 길드홀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타지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매진하던 청년들이에요 혹시나 해외 생활을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공감을 충분히 하실 텐데 외국에서 만난 내 나라 사람 이건요 그 존재만으로도 큰 의지가 됩니다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찾게 되잖아요 특히나 이 피해자들에게 민박 집 주인이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 어딘가 되게 안심되고 또 한국인의 정까지 느꼈을지도 모르죠 심지어 여기서 송이네 씨는 김 씨 범인 집에서 거주를 하면서 평소 집주인과 대화도 잘 나누고 가까운 사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친절한 한국인 집주인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그녀를 벽에 유기한 거예요 또 다른 투숙객은 가방에 유기해서 길에 던져줬고요 참 믿을 사람 없죠 사건이 벌어진 지 어느덧 2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여전히 해외에 살고 계신 한인 교민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스갯소리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아휴 외국에서는 오히려 한국인 믿으면 안 돼 더 무서워 오늘 김규수 사건은 아는 한국 사람에게 철저히 발등 찢겼다는 걸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듯 한데요 고인이 된 피해자 두 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8년 9월 19일 영국 노팅엄 저녁 6시쯤 한 여성이 다급하게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보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계속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보지만 응답이 없었죠 잠시 후 겨우 집에 도착해서 계단을 올라 집 문을 여는 순간 엄청난 피비린내와 함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도 섬뜩했습니다 신발장 벽에서부터 바닥까지 집안이 온통 피로 얼룩져 있었고요 특히나 이 핏자국이 침실을 향해 이어졌는데 그 끝엔 한 남성이 쓰러져 있었죠 그의 이름은 매튜 파이크 이제 막 새내기가 된 20살 대학생이었습니다 놀란 여성이 괴성을 지르면서 그에게 다가갔는데 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그 여성의 이름은 조안나 웨이튼 매튜와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을 했고 서둘러 매튜부터 살펴봤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죠 한눈에도 이 매튜의 몸엔 수많은 상응이 보였습니다 확실한 타살의 증거겠죠 여기에 더해 집안 곳곳을 뒤진 흔적까지 발견되면서 경찰은 강도 살인사건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는 어딘가 다른 방향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보통 흉기를 든 강도는 금품이 가장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를 공격하더라도 신속하게 급수를 찔러서 제압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좀 달랐죠 주로 원한 살인에서 발견되는 오버킬이 있던 겁니다 매튜가요 무려 흉기로 86번을 찔린 상태였죠 86번이요 그러고 보니까 범인이 집안을 뒤진 듯 어지러워 있었지만 정작 사라진 물건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가지고 간 게 없는 겁니다 결국 원한에 의한 살인이다 라는 것에 가능성을 둔 경찰은 일단 최초 신고자인 여자친구 조한나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게 되죠 그녀는 피해자 매튜와 같은 집에서 동거 중이었는데요 그날을 좀 볼까요? 아침 7시에 조한나가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섰고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매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보내곤 했는데 그날따라 조한나의 연락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평소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조한나가 불안해져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해서 집에 왔는데 이런 참담한 광경이 펼쳐져 있던 겁니다 사실 이 커플은 나이도 20대 초반으로 아주 어렵고 그렇다고 문제를 일으키는 성향도 아니었기 때문에 원한을 살만한 사람이 아무리 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자 다시 경찰은 현장을 좀 더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러던 중에 매튜가 사망한 그 침실에서 심상치 않은 뭔가를 발견해요 그건 침실 한 구석에 있던 컴퓨터 옆면에 빨간 피로 휘갈겨 쓴 단어였죠 DAV DAV? 영어 단어는 아닌데요 그런데 그 혈은은 매튜의 것이었습니다 자 이건 범인이 남긴 걸까요? 아니면 매튜가 남긴 걸까요? 우선 그 단어가 써져 있는 곳이 컴퓨터 옆면 그러니까 단번에 눈에 띄는 곳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범인이 무언가 살인을 하고 메시지를 남겼다면 그건 분명 약간 과시용은 아닐까요? 그런데 위치상 그건 아닌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이건 매튜가 죽기 전에 남겨둔 메시지 혹은 암호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뜻을 해석하기는 어려웠는데 이게 분명 범인과 관련된 건 틀림없었죠 경찰은 즉각 이걸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고요 다행히 머지않아서 사건 5일 만인 9월 24일 영국이 아닌 독일 프랑크프루트에 살던 한 독일 남성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갑자기 그거 누구일까요? 도대체 매튜와 어떤 원한 관계? 여러분 이 독일 남성 그리고 죽은 매튜 그리고 조안나까지 이 세 사람의 지독한 악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매튜와 조안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부터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서로에게 흠뻑 빠졌고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죠 이 두 사람은 많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두 사람 모두 어드벤스 월즈라는 이 닌텐도 게임의 열성팬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게임이 그렇게 대중적인 게임은 아니에요 소수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매튜와 조안나였던 거죠 천생연분입니다 너무 신이 난 두 사람은 더 나아가서 이 게임을 위한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아 유저들을 모아서 게임 맵 정보나 전략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죠 몇 달 후에 이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했고요 본격적으로 게임의 팬사이트를 제작합니다 특히 매튜가 컴퓨터에 직접 프로그래밍을 할 만큼 너무 숙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픈된 사이트의 이름은 워즈 센트럴 회원은 4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의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회원들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의 공동 운영자인 매튜는 이 안에서 쉐이드라는 닉네임을 썼고요 조안나는 조조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본명을 쓸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문득 조안나에게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안녕? 보니까 닉네임이 이글 더 라이트닝입니다 아 아 아 이 사람 이 사람은 워즈 센트럴 사이트에서 하루 평균 한 8시간 정도 아주 열성적으로 활동하던 사람 중 한 명이죠 그는 게임에 대한 수많은 팁과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조안나는 반가웠죠 그런데 잠시 후에 연이어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조안나 안녕? 어라? 그녀는 이 사이트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조조라고만 불렸어요 근데 어떻게 본명을 알고 있는 걸까요? 뭔가 좀 꺼림직해졌고 조안나는 메시지를 무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번엔 조안나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안녕? 나 이글 더 라이트닝이야 우리 친구 할까? 조안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 메시지로 물어봤죠 그러자 그는 다른 회원들한테 몇 가지 정보를 얻었다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끔찍한 악몽이 시작됐죠 이 남자가 매일같이 페북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게 하루 최소 100건 이상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친해지고 싶었는 줄 알았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메시지의 내용이 너를 사랑한다 너 없인 못 산다 우리 언제 만날 거냐 뭐 이건 거의 집착과 망상이 가까운 문자였습니다 끈질기게 구했어요 그가 보낸 장문의 메시지 내용을 실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난 너를 너무 사랑해 내 인생의 무엇보다도 더 네가 소중해 이러면 안되지만 난 참을 수가 없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나는 네 생각만 해 여러분 참고로 조안나는 이 남자를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남성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닉네임 이글 더 라이트닝은 하루 종일 대부분의 시간을 팬사이트에서 보내는 듯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올라오는 뭐 크고 작은 게시물들을 빠짐없이 섭렵했죠 그러던 중에 우연히 운영자 매튜와 조안나의 신상을 알게 된 듯 합니다 본명을 알아냈고 페이스북에 가서 얼굴까지 보게 됐죠 그러면서 조안나에 대한 짝사랑을 키워간 겁니다 사실 조안나의 페이스북을 가보면 매튜와 연인관계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죠 그렇게 끝없는 메시지에 시달린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씩 오는 메시지들 조안나는 막말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테러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조안나가 그걸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고 있진 않았어요 어차피 온라인 유저 중에 한 명이고 뭐 이런 집착도 인터넷에서나 가능하지 직접적인 위협이 될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던 2008년 6월 이때는 사건 두 달 전쯤이었습니다 매튜와 조안나가 대학 기말고사를 마치고 신나게 오랫동안 계획했던 여름 휴가를 떠나게 돼요 며칠간의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영국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그날 아파트 건물 앞에서 누군가가 큰 가방을 들고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둘 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를 지나쳐서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남자가 반갑게 웃으면서 말을 겁니다 나야 알아보겠어? 그의 정체가 바로 이글 더 라이트닝 소름돋죠 본명은 데이비드 하이스입니다 독일에 살고 있던 21살의 직장인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건 많이 없었는데 두 형제 중에 장남이고 부모님이 이혼을 한 후에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군대를 희망하면서 입대를 하긴 했는데 불과 몇 주 만에 정신적 문제로 인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제대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다니긴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온라인 속에서 대부분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죠 어쨌든 영국 집 앞에 나타난 데이비드 자기가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 독일에서 날아왔다라고 막 신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머물 숙소도 돈도 없으니 이 커플의 집에 며칠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당시 커플 입장에서는 일단 집수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것만으로도 너무 소름 끼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따졌는데 데이비드가 아 이 차 저 차 해서 페이스북 뒤지면 다 알 수 있는 정보다 라고 얼렁뚱땅 대답합니다 물론 매튜 조완나 단 한 번도 주소를 노출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SNS를 하다보면 그리고 맘먹고 이제 추리를 하려고 하다보면 그 사람 사는 곳 정보를 알아낼 수 있긴 합니다 사진이나 게시물을 통해서요 추정컨대 데이비드도 그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커플이 사는 곳을 알아낸 듯 한데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매튜은 데이비드가 조완나를 스토킹 해왔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나타난 게 당황스럽긴 했지만 같은 팬사이트 회원이고 또 독일에서 날아왔는데 모질게 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데 동시에 조완나는 어땠을까요? 데이비드 나타났을 때 정말 현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스토커는 집에서 머문다고 하고 남자친구는 그러라고 하고 이때 조완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상황을 보고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태껏 데이비드와의 일을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보니까 남친한테 불편해질까봐 털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나타났고 두려움에 치가 떨리죠 이후에 데이비드는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3일간이나 이 커플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머무는 내내 조완나한테 은밀하게 구애를 해요 매튜 모르게 사랑한다 라는 쪽지를 적어서 몰래 건네주고요 또 그녀가 막 거실에 있든 화장실에 있든 막 쫓아다니고요 조완나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제가 상상만 해도 정말 드럽고 짜증나는데요 그렇게 악몽 같은 3일이 지나고 그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완나가 남자친구한테 모든 일, 메시지 테러, 스토킹 다 털어놓았고 매튜도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하게 된 겁니다 그는 여자친구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떠올리면서 크게 분노했죠 바로 데이비드한테 연락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앞에 나타나면 신고하는 건 물론이고 당신을 팬사이트에서 완전히 차단하겠다 경고했습니다 근데 이때 데이비드의 태도는 그래? 어디 해볼테면 해봐? 라는 식이었어요 여기에 더 화가 난 매튜은 사이트에다가 데이비드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신이 이 열정을 다 쏟아붓은 이 사이트 안에서 무례하고 파렴치한 스토커로 낙인이 찍힌 데이비드 변명을 해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사실 그에게 많은 인간관계가 없었을 테고 이 사이트가 다였을 수도 있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그가 점점 소외당하기 시작해요 그때 엄청난 굴욕과 분노를 느꼈겠죠 그리고 몇 주 후입니다 그가 또다시 영국에 방문합니다 목적지는 매튜와 조안나가 살던 집이었어요 소름 돋게도 당당히 집 앞에 나타났고요 커플이 즉각 경찰을 불러서 접근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그가 아예 이제 사이트에 올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제명시키게 돼요 그리고는 조안나에게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이 데이빗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내가 언젠가 영국으로 돌아가서 너한테 칼 같은 걸 줄 거야 그리고는 날 죽이라고 말할 거야 왜냐면 난 너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 아 짜증나요 정말 정말 제가 듣고 주면 너무너무 짜증나요 무서워요 이 메일을 마지막으로 데이비드는 두 달간 사이트에 접속하지도 않았고 뭐 메일도 없었고 모든 게 잠잠해지는가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나 싶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후 이번엔 매튜가 이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열어보니까 내용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생겼어 뭔지는 말 안 해줄 건데 네가 분명 좋아할 거야 자 이 메일은 매튜가 그냥 무시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면 운명이 조금은 다르게 흘러갔을까요 2008년 9월 18일입니다 데이비드가 또다시 영구킹 비행기에 몸을 실게 되죠 9월 19일 새벽 1시에 조한나와 매튜가 살고 있던 노팅험 노스셔우드 스트리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우선 이 아파트의 옥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무슨 꿍꿍인지 옥상에 있는 에어컨 환풍구 뒤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마침 그날 밤은 매튜와 조한나가 커플이 된 지 3주년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날이 밝게 되자 데이비드가 옥상에서 내려오더니 이 커플의 아파트 침 문 앞에 한참이나 서 있습니다 무서워요 왜 그냥 서 있어요 당시에 허리춤엔 칼이 꽂혀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원예용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죠 아침 7시입니다 조한나가 먼저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요 매튜와 짧게 입맞춤을 했죠 다녀올게 하면서 이 모습을 멀리서 데이빗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조한나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데이비드가 몸을 일으키더니 매튜가 혼자 있는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띵동 문이 열리고 매튜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를 미친듯이 찌르기 시작했죠 매튜가 현관에서 집 안으로 겨우 도망쳤고요 그런데 데이비드는 그를 계속 따라가면서 공격했고요 그렇게 무려 86번의 칼부림이 이어졌던 겁니다 처참한 살인이 끝나고 현장을 떠나기 직전 데이비드는 여벌의 옷 챙겨왔습니다 챙겨온 여벌의 옷으로 바꿔 입어요 그리고는 매튜가 가지고 있던 신발과 모자를 착용하고는 집을 나섰죠 강도사건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뒤진 듯한 흔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놓친 게 있었죠 앞서 매튜가 몸싸움을 벌이다가 먼저 침실로 뛰어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자신의 몸에서 흐르는 피로 황급히 컴퓨터 옆에다가 글자를 남겨뒀죠 D.A.V 이건 범인의 이름 데이비드 하이스를 지칭하는 새 알파벳이었던 겁니다 이후 매튜는 결국 문을 부수고 들어온 데이비드의 손에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기 직전에 남긴 그 다잉 메시지는 여전히 남아있었죠 무엇보다도 조안나가 이 알파벳 조합을 보는 순간 데이비드 하이스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영국 경찰이 즉각 독일하고 연락해서 발생 4일 만에 데이비드를 체포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그렇게 검거된 후에 데이비드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네? 출입국 기록도 명백하고 현장 근처 CCTV에도 발견이 되어 있는데 정작 내가 죽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혹시 증거 부족으로 피해가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영국 경찰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았죠 최종 판결에서 그는 계획적인 범죄가 인정이 되면서 징역 18년을 받게 되는데요 형량이 다소 적은 게 아닌가 싶지만 기억하세요 정신적인 문제로 군대에서 제명이 됐죠 심신미약이 적용이 된 듯합니다 참고로 데이비드의 가족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알려진 바로는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조안나에게 편지를 보내서 제발 자신을 만나달라고 여전히 후회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찌질이 그 자체가 아닌가 싶지만 아니요 이건 정말 정신이 많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의 심각성은 물론이고 온라인 스토킹의 심각성 또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인터넷으로 괴롭혀 봤자 뭐 얼마나 심각하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토킹은 누군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과연 18년형을 마치고 세상에 나올 데이비드는 조안나 를 깨끗이 잊었을까요? 아니면 제일 먼저 그녀의 집을 찾아갈까요? 토요미스테리 그 어느 때보다도 소름돋느니라 였습니다 지금까지 디바제시카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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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